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피곤한 애 엄마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원래 글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수정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제목 밥 먹고 술이 땡겨서 우리 아기랑 동네 노가리 집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이게 정말 법으로 정해진 거 맞아요? 원제 궁금합니다 정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다 적어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5살인 저희 아이와 함께 집 앞에 생긴 횟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잘 먹고 또 아이도 생선이랑 밥을 잘 먹였어요 근데 저희들 모두 먹은 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엔 근처 노가리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슈퍼에 잠깐 들러서 우유도 좀 사고 안 그러면 내일 또 나와야 해서 미리 산 거예요 나온 김에 또 저희 아이가 평소 뻥튀기를 워낙 좋아해서 이거 역시 같이 사들고 먹으며 들어갔거든요 혹여나 아이가 있어 안 될까 싶어 미리 물어봤더니 들어와도 된다길래 얼른 들어가 주문을 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여기 가기 직원이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겨우 5살짜리 어린아이가 노가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항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요 왜 그러시죠 우리가 음식을 따로 싸운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어름도 아닌 어린아이가 과자를 좀 먹는 건데 또 이게 뭐 여기저기 흘리면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다 먹고 남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나왔어요 혹여나 말을 주고받다 기분이 더 그지 같을까 싶어서요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쫓겨난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가 왜 그 가게를 나왔는지 대충 눈치로 알았어요 엄마 나 과자 저기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는데 진짜 애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냥 아니야 꽁꽁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이러고 이번에는 다시 근처에 보이는 치킨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치킨을 주문한 뒤 시간이 살짝 흐르고 아이가 또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주변 눈치가 좀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눈치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 기죽게 그래서 얼른 뻥튀기 하나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이때 가게 직원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저희 아이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순간 그래 역시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정확히 깨닫고 기분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아까 그 노가리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아니 우리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분명 시켰는데 왜 우리 아이가 과자조차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랬더니 뭐 다른 말은 안 하고 무조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게 뭐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여자 직원이 뭐라더라? 메뉴판에 적혀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메뉴를 보면서 보이지 않아서 보지도 못했지만 이게 글을 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전부 다 이거 제가 다 고친 겁니다 오늘 밤에 어지럽고 싶다 하신 분들은 본문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재미있을 거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작 뻥튀기 하나일 뿐이잖아 다른 음식점에 음식을 싸간 것도 아닌데 아이가 먹고 있는 뻥튀기가 문제인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먹는 거면 본인들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그 과자를 네가 같이 쳐드셨잖아요 이러더라고 아니 아니 여러분 엄마가 돼가지고 내 새끼가 먹여주는 과자 하나 못 먹어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엄마 아 하고 먹여준 거야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그래요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잘못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 명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랬더니 갑자기 버럭 지금 뭡니까? 저 협박합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정말로 제 잘못이 큰 건가요? 저 진짜 음식물 반입 금지 그 법을 몰라서요 솔직히 저만 이런 걸 당한 거면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 했던 거라 저도 감정이 좀 그지 같았어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런 법이 진짜 있어요? 사장은 법 타령한 적 없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 왜 이래? 밖으로 나갔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건데 굳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상을 또 피우네 법이고 나발이고 그 가게 방침이 그런 건데 어쩌라고 2번 그 이전에 어린 애 엄마라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가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냐? 가게에서 들어봐도 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고 고깃집에서 술 같은 거 마실 때 보면 어린 애기들한테 짠짠 시키는데 이게 뭔 짓거린가 싶고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3번 일단 그 노가리 가게가 융통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님도 그게 기분 더럽고 나쁘면 거기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보니까 뭐 특별히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구만 그걸 가지고 전화까지 해드리면 계속 법이 있니 없니 네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4번 아이만 과자를 먹는 거라면 솔직히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미친 본인도 같이 쳐먹었네 그러니까 안 되지 5번 아니 어린 아이를 데리고 노가리 집에는 왜 들어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한 잔 더 했어야 하는 겁니까? 6번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아니지만 동네 구멍가게라도 해도 그래 나름의 규칙 원칙이 다 있는 겁니다 특히 호프집은 과자도 안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엄마의 스리도 같이 먹었다면 그냥 아다 가시죠? 7번 아니 그냥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말 걔 많네 그 가게에서 상식적으로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구만 뭐 어쩌라고 이 아줌마야 애초에 그래 아이를 노가리 집에 데리고 간 것도 이상하고 이미 나왔는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따진 것도 웃기고 완전 개 진상이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쓴이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 했는데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 진짜 소름이다 8번 분명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오지게 처먹고 있는 우리 쓴이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돼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절대로 모른다는 거야 9번 10번 저기요 아줌마 그 가게 방침이래잖아요 노가리 집이면 술집인데 애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가게에서는 반가운 게 아니에요 아 몰라서 이래요 정말 그리고 굳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따지고 자빠졌네 아니 그렇게 땡충 소리가 듣고 싶어요? 10번 왜 그러냐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거? 그래 오늘은 뻥튀기일 뿐이지만 다음엔 어른 둘의 아이 하나 노가리 딱 하나 시켜놓고 아이 손에는 팝콘, 나초, 길에서 파는 타코야끼, 문어대가리 거기다가 음료수까지 시켜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쓴이 너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 11번 바로 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멀쩡한 애 엄마들까지 싸잡혀서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가게 방침이 그렇다는데 도대체 거기서 법이 왜 나옵니까? 외부 음식 금지가 불법입니까? 아니 애초에 5살 어린애를 데리고 노가리 집을 왜 쳐 기어 들어가요? 애도 먹을 수 있는 걸 파는 곳에 데려가야지 나도 6살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지만 노가리 집에 들어가면 애는 뭐 합니까? 폰이나 패드? 그래 영상을 봐도 집에서 보는 게 편하고 재밌지 술 처먹는 어른들 사이에서 있는 게 애가 편할 것 같아요? 데려갔으면 같이 이야기라도 할 수 있기라도 하던가 아니 엄마인 본인도 자기 아이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으면서 남한테 자기 새끼 배려를 해달라고 하네 그러고 살면 안쪽팔리세요? 12번 뭐야 이거? 애가 먹을 게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네 그런데 거길 왜 기어 들어가곤 알지요? 깔깔깔깔 뭐냐 이거? 13번 우리 아이의 과자는 착한 과자라고요? 우리 아이가 먹는 건 외부 음식이 아니라고요? 14번 뭐야 이거? 왜 이래? 지능이 좀 낮은 건가? 글 가독성 꼬라지 마라 덜덜덜덜덜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 글을 무슨 조현병 환자처럼 썼네요 평소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분리 확대가 된다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증폭되기도 하죠 계속 단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통합적인 사고가 힘들어요 님 글만 봐도 알겠습니다 혼미해요 15번 이건 뻥튀기가 아니고 쓰니 머리통 문제예요 어쩜 좋아 16번 그래서 순간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고 애한테 죄가 없긴 왜 없어? 엄마 잘못 만난 죄가 있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걸 여러 가지 교차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최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고쳐온 건데요 틀린 것도 많을 겁니다 아마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참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타이레놀 어디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 옥?